대구 북구 집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대구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달서구 축존동과 두류동, 북구 구구동과 대현동, 수성구 황금동, 서구 평리동, 달성군 가창면, 남구 대명동 등 대구 전역에서 발생한 전세 피해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올 들어 대구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 가구만 100가구가 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관련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세사기 피해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가장 절실한 전세보증금 보조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금융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은 없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도 정부라고 하는 대변을 하는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 혈세 운운하면서 여전히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잇따르는 전세사기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자 결국 피해자들이 나섰습니다. 대구지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전세사기 상담센터를 설립해서 피해자분들을 지원하여 시민의 일상을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의당 대구시당과 민변대구지부,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전시민행동도 피해자 돕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대구시민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가슴을 졸이고 어떤 분은 전세 만기가 도래하여 조마조마한 마음을 부여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전세 피해자들은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 보완 입법을 하고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구시가 즉각적인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전세 피해지원센터 설치와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